그래서 재빈이 F에, 아니네, 독하 2에 6인가요? 네. 오케이, 뭐 어떤 거 배웠나요? 그, 그 누가, 아니 그 친구들을 소개했어. 친구들을 소개하면서, 얘는 어때요? 얘는 어때요?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? 네. 오케이, 그래서 책의 제목은? My friend. My friend가 아니고 My friends. 오케이, 그래서 My friends라고 한 거 봐서 한 명에 대한 소개야? 여러 명에 대한 소개야? 여러 명. 맞습니까? 오케이, 그래서? Fred is funny. Fred is funny. 오케이, 누가? Fred가 다 웃긴다. Funny의 뜻은? 웃긴. 오케이, funny story 한 거야? 웃긴 이야기. 거기. 그럼 무슨 C예요? 어떤 C. 어떤을, 어떻다, 바꿔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? 앞에 B 동사. 오케이, Fred. 근데 B 동사의 정지는 M, is, are. 근데 왜 하필 이름이 is가 사용될지? Fred를 바꾸면, he가 되기 때문에. Fred, 남자 이름 같죠? 네. 넘만 길어봤자, 남자 한 명이니까. He. He, M도 아니고, he, R도 아니고, he, is. Funny. 이런 대답 듣고 싶어. 그러면, Fred가 어떤지 물어보면 될 텐데요. 네. Fred가 어떠니? 라고 묻고 싶으면? How is the Fred? 오케이, 얘는 왜 써야 되는 거죠? How is Fred? 오케이, 얘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. 네. 오케이, 그래서 묻고 답하기. 뭐라고 물어봤더니? How is Fred? How is Fred? How is he? 했더니 대답이? Fred is funny. Fred is funny. 걔 어떤 애야? 웃긴 애야. He is very funny. He is very funny. He is very funny. He is very funny. He는 당연히 누구 대신 먹고? Fred. Fred 대신 먹고. 오케이, 그 다음에 funny의 뜻은? 웃기. 이니까 무슨 씨인데? 어떤 씨. 어떤 씨인데? 왜 리의 뜻은 뭐예요? 왜요? 오케이. 나는 모두 다 어떤 씨에 속합니다. 얘는 무슨 씨일까요? 양념 씨. 양념 씨다. 양념 씨는 뭐뭐 할 수 있다? 괜. 뭐뭐 할 것이다? will. 뭐뭐 해야만 한다? should. 이런 애들이 양념 씨고요. 양념 씨 뒤에는 뭐뭐다 라는 뜻이 와야 된다고 했고요. 양념 씨일 리는 없습니다. 압제비 씨? 네. 오케이. 압제비 씨. 인. 온. 앗. 인. 구미. 어디에? 구미에. 온 썬데이. 언제. 일요일날. 앗 파이브. 언제. 다섯 시에. 이런 애들이 압제비 씨고요. 얘는 어찌 씨에요? 아, 어찌 씨요? 오케이. 어찌 웃긴? 네, 웃긴.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어찌 어떠한 만들어지네요. 조제비가. 예? 아, 여기. 조제비 얼마나 할 수 있어? 예? 조제비 얼마나 할 수 있어? 조제비? 네. 2만 얼마든데? 아, 2만 얼마.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어. 저기요? 저기 구미 서점. 여기 저기 가면은. 3일이요? 어? 저기 저기 원호동에 서점 하나 있잖아. 원호동이요? 어. 거기에 팔던데? 네. 네. 예. 자, 그 다음 문장. 캐티 이즈 카인드. 캐티 이즈 카인드. 캐티 이즈 카인드. 카인드의 뜻은? 친절한. 무슨 씨. 어떤 씨. 아까 전에 퍼니하고 똑같네, 그치? 네. 오케이. 그래서 누가 어떻다라는 얘기할 때는 당연히 무슨 씨를 쓸 수밖에 없다? 어떤 씨. 어떤 씨를 써야지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?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이데다 듣고 싶어. 캐티가 어떤지 물어보면 되겠네. 하우 이즈 카인드. 하우 이즈 카인드. 하우 이즈 카인드. 캐티는 앞만 빌어봤자. 시. 여자 이름이죠. 훌륭합니다. 그래서 다음 문장이. 시 이즈 베리 카인드. 시 이즈 베리 카인드. 예. 시 이즈 베리 카인드. 베리의 뜻은 뭐고? 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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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씨라고요? 어찌 씨. 어찌 어떤. 매우 친절한. 오케이. 어찌 씨는 어떤 씨를 더 꾸며주고 강하게 말할 때 쓸 수 있겠네요. 네. 그냥 친절한 게 아니고 어찌 친절하다고. 매우 친절하대요. 계속해서. 얼른 팬에다. 금방 한 번 빌어봤자. 올리브. 빨개가 나. 올리브. 알리. 안 방 길어봤자. 시. 여자인거 같죠? 그래서 다음 문장이. 셈 베리 옥. 셈 베리 옥. 계속해서 다음 문장. 해리 이즈 해피. 해리 이즈 해피. 해리 이즈 해피. 해히. 이 대답 듣고 싶어? 하우 이즈 해피. 해리. 해리. 안방 길어봤자. 그래서 한 문장이 그래서 만약에 그가 매우 어리면 그가 매우 좋으면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예 슬링을 고쳐주세요 재우 오시구요 재우도는 바로 빨리 끝낼 수 있니? 네